시작합니다. 1번 문제 불러놓기를 80원이여 빼기를 2원이여 넣기를 5원이여 빼기를 9원이여 넣기를 30원이면 2번 문제 불러놓기를 14원이여 빼기를 3원이여 넣기를 93원이여 빼기를 2원이여 넣기를 5원이면 3번 문제 불러놓기를 3원이여 87원이여 빼기를 2원이여 넣기를 53원이여 빼기를 3원이면 4번 문제 불러놓기를 2원이여 70원이여 빼기를 5원이여 넣기를 84원이여 빼기를 2원이면 5번 문제 불러놓기를 75원이여 빼기를 7원이여 넣기를 13원이여 빼기를 2원이여 6번 문제 불러놓기를 2원이여 78원이여 빼기를 2원이여 넣기를 14원이여 빼기를 3원이면 7번 문제 불러놓기를 86원이여 빼기를 8원이여 넣기를 5원이여 8번 문제 불러놓기를 61원이여 빼기를 4원이여 빼기를 4원이여 빼기를 20원이여 빼기를 2원이여 넣기를 4원이면 9번 문제 불러넣기를 10원이여 빼기를 2원이여 넣기를 82원이여 빼기를 3원이여 넣기를 9원이면 10번 문제 불러넣기를 70원이여 빼기를 2원이여 넣기를 3원이여 빼기를 8원이여 넣기를 59원이면 수고하셨습니다.